아크바리유 일곱 살 열일곱 살이고 매탕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즈의 이름은 조명우 매탕고등학교에 17살 17살 이집트에서 첫번째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이집트에 몇번째 온거죠? 여섯번정도 이집트 이집트 룩스로도 합치는거죠? 룩스로 몇번 갔는데? 룩스로 세번정도 가지 않았어요? 여기 두번인거고 다섯번? 룩스로 두번가 여기가 세번째 여기가 세번째 후루가다 세번째 룩스로가 두번 다섯번 이집트에 5번째 컴퓨터 2번째 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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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룩스로 유럽의 컴퓨터 네, 저는... 오르가나? 네. 시합의 느낌은 어때요? 월드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변 환경도 좋고 시합장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아해요. 밥을 새끼 다 줘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다른 곳에 그냥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요. 하루 prompt 이 지noc ¿시합장만 좋은가요? 이집트가 좋은거 같아요. 블랙 이집트 몇 사 consequence? 전부터 한 10년 șnim 년을 시작하셨습니까? 10년이 한 11년이 이제 하나요. 10년이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네 10년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녁 먹으러 가도 된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